음악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누가 질문 있으세요? 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예. 스님, 며칠 있으면 수능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시철이 되면 서울대, 영고대, 인류대학을 가기 위해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와 많은 고뇌를 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기도해야 아이를 글로벌하게 키울 수 있는지? 네, 그래요. 글로벌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첫째, 부모가 글로벌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네, 이게 조금 있으면 2019년 수능 날짜가, 디데이가 11월, 올해는 15일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학부모님들도, 보살님들도 발언하는 방법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 수험생 아이들이, 아이들은 글로벌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개념, 즉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라가 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사회는 스펙을 쌓는 학벌 사회는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실력으로 맞서야 인정을 받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디지털 아이들이 진짜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이대, 앞으로 어떤 일이 올까요? 28살, 28세부터 이 앞으로 인류 사회가 학벌 중심이 아닌 그 사람의 재능과 재주로 실력을 쌓아서 사회 속에 바른 사고력과 소통을 하며 운영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는 시대예요. 1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아이가 성공하는 시대는 이제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본 원리를 알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니 우리 아기가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지 말고 우리 아이가 바르게 실력을 쌓으며 세상과 접할 수 있도록 부처님과 신중님께 발언해야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자식, 우리 아기가 서울 하버드대에 갈 실력이 되지 않는데 그 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빌게 되면 비는 엄마부터 이제 앞으로 미션, 즉 시험지가 떨어진다라는 사실이다 이거야. 내가 부처님, 신장님이라도 실력도 안 되는데 그 학교 갈 수준에 맞지도 않는데 최고 실력을 이게 쌓지도 않고 와서 이 실력을 이런 데 가게 해달라고 와서 빈다라고 쳐보십시오. 이거는 앞으로는 안 되는 시대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성찰하고 바르게 추건하며 바르게 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서 이것에 대한 답변이 바르게 접수가 되지 않는다면 빌고 있는 부모님, 즉 엄마가 빌으면, 보살이 빌으면 보살부터 시험지가 떨어진다라는 게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부모도 갖춰야 돼요. 갖춤 없이 연구대나 세계적으로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쳐봐요. 지금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서 가도 보면 석박사 그지, 즉 아이비리그 출신 그지가 얼마나 많아.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에도 우글우글 하는데 앞으로 시대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대학에 나와서 사회적으로 바르게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쳐봐요. 훗날 이 뒷감당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바르게 공부해라가 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발언기도 하는 방법은 우리 아이가 올바른 실력을 쌓아 올바로 갖췄다면 서울대 들어갈 수 있게 빌지 않아도 이게 다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대로 갖추고 와서 빌고 그다음에 이게 잘못 갖췄다면 제발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어야 이게 답이야. 그러겠죠. 이런 애기가 만약에 잘못 실력을 갖춰가지고 사회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했다고 쳐봅시다. 이 잘못 갖춘 이런 에너지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반드시 해를 입게 된다 이거예요. 내가 부처님한테 빌는 것은 실력이라는 게 있고 능력이라는 게 있고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기운은 기본적으로 내가 웃는 힘을 달라고 빌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빌었다면은 고로 내가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을 갖추는 것인데 내가 모르는 지식을 쌓아서 갖추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력이거든요. 실력은 뭐냐. 바르게 능력과 바르게 힘을 갖췄을 때 실력을 딱 요거를 잡아보잔 말이에요. 실력이 열매 실자거든요. 능력은 뭐냐면 이게 내가 힘을 더 기르는 모르는 것을 더 알아서 내가 뭔가가 내가 기운이 없으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능력을 갖추고 부처님의 보이지 않는 기운을 내가 가피를 얻어서 능력을 쌓아서 그 다음에 실력을 딱 갖추는 거예요. 이게 세 개, 이 세 가지가 딱 갖춰져 있을 때 이 아이는 바르게 인류, 즉 글로벌틱한 아이로 자랄 수 있고 글로벌 아이로 성장할 수 있고 글로벌틱하게 시험이 탈크닥하고 붙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